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르비 수학 강사 고병훈입니다. 이제 선택 확통 해설을 진행을 할텐데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택 확통 같은 경우는 범위 자체가 순열과 조합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9월 평가원이나 수능에 나오는 순열 조합 파트는 실제로는 두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확률 단원에서는 당연히 순열 조합이 사용되니까 여러분들이 연계성을 하자면 한 4문제 정도. 그러나 이제 이번에 8문제 전부 다 순열과 조합을 디테일하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마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기출 문제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했고 최근 경향에 맞게끔 나올 만한 것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8문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순열 조합이 어떤 부분이 잘 되어있고 어떤 부분이 잘 안되어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설은 25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확통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15번 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하고 그 문제하고 좀 차이점이 있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확률이라는 문제는 2분의 1이라는 확률과 4분의 1이라는 확률은 같죠. 근데 우리가 배웠던 수학적 확률에 의거하면 2분의 1은 전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고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한 가지란 말이지. 그 다음에 4분의 2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4가지고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 이 둘의 확률의 값은 서로 똑같지만 각각의 경우의 수의 값은 정확하게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2018학년도 9월 평가원에 왔던 그 문제를 대부분의 해설지들이 전부 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답을 만들어냈어요. 답은 당연히 똑같지. 아까 얘기했잖아. 2분의 1이랑 4분의 2 확률이 똑같다니까. 근데 원래는 4분의 2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문제는 순열로 풀어야 돼. 왜냐하면 이 문제하고 다르게 그 문제는 이 문제가 갖고 있는 힌트가 없었거든. 그래서 그 문제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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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가 있어도 A는 하트 A고 스페이드 A, 그 다음에 다이아 A인 거야. 그러니까 다 다른 거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보세요. 지금 카드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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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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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C, C 총 몇 장이냐. 8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를 일렬로 나열했대. 일렬로 나열하니까 당연히 순열이고. 그 다음에 양 끝에 B가 적힌 카드가 놓이도록이야. 그럼 사실 양 끝에 B를 놓이려면 얘가 서로 다른 카드라면 3 곱하기 2가 가는 게 맞습니다. 순열이니까. 근데 얘는 맨 끝에 힌트가 나왔어. 단, 같은 문자가 적혀있는 카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이 힌트를 보시고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면 돼. 얘네들 똑같은 카드야. 하트 B, 하트 B야. 서로 바꿔도 똑같지. 그죠? 그래서 양쪽 끝에 B가 오려면 여기 끝에 B, B를 세팅해 두시고 안쪽에다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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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C 얘네만 나열해 주시면 돼. 이거 B, B는 어차피 똑같은 놈이니까 한 가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총 6가지니까 6 팩토리얼을 똑같은 게 3개, 똑같은 게 2개니까 3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5 팩토리얼을 하면 5 팩토리얼을 나누기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은 10이니까 우리가 얘는 6 곱하기 10. 60가지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정답은 4번. 개인적으로 이 26번 문제도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고 이 문제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첫 번째, 서로 다른 공 6개를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순열. 단지 중복을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힌트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맨 끝에 밑줄 치세요. 단 공을 넣지 않는 주머니가 있을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빈 주머니가 있을 수 있다. 빈 주머니가 있을 수 있다.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빈 그릇이 있을 수 있다.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복 순열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A 주머니에 넣은 공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자, 그러면 일단 서로 다른 공이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5번 공, 6번 공이야. 얘네를 지금 A라는 주머니와 B라는 주머니와 C라는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일단 A 주머니에 3개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6개 중에서 일단 3개를 뽑아서 집어넣어야 되지. 그런데 여기에 1, 2, 3이 들어가나 3, 2, 1이 들어가나 1, 3, 2가 들어가나 어차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조합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A 주머니에 일단 3개의 공을 넣는 방법은 6컴비네이션 3입니다. 6컴비네이션 3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충분히 20가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1하고 3하고 5가 들어갔다고 치자. 나머지 2, 4, 6이라는 공을 B하고 C에다가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빈 주머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복을 허락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B하고 C에 넣는데 이걸 또 못하는 애들이 있어. 자, 공을 주머니에 넣는 거니 주머니가 공을 땡겨오는 거니 누가 선택을 하고 선택을 당하는 거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 강의를 꼭 들어보시면 NPR하고 MPI라고 NCR하고 NHR. 이 공식을 사용하는 건 컴비네이션 NCR하고 NHR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 공식을 쓰기 전에 얘네 4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게 뭐냐? N은 다 선택을 당하는 거고 R은 선택을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럼 공이 선택을 하는 거야? 아니면 주머니가 선택을 하는 거야? 얘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 얘가 R이고 얘가 N인 거야. 그래서 공식을 굳이 쓰려면 2파이 3 이렇게 쓰시면 돼. 근데 공식은 쓰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 선생님이. 왜? 아니 2번 공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 두 가지. 4번 공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 두 가지. 6번 공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 두 가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뭐하러 공식을 써. 그죠?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얘는 연속적 행위니까 당연히 고백 법칙이므로 정답은 160까지.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았는데 25, 26번은 나름 굉장히 잘 냈다. 특히나 지금 작년 3월 학평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3월 학평은 조금 쓸데없는 문제가 많은데 정말 정확하게 수능을 잘 반영한 문제들이 아니었나. 이 뒤에 있는 문제들도 다 괜찮았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문제 27번 갑시다. 중복조합이 총 3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계산을 하는 중복조합을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자께서. 자, 요것도 기출문제 다 나와있던 문제였습니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d의 값이 10이 되는 자연수 a, b, c의 순서쌍이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있는 3d가 있기 때문에 d 대신에 1, 2, 3 집어넣으면 되는데 3까지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 3 집어넣으면 얘가 빵빵 1이 돼야 되는데 자연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d 대신에 1하고 2만 대입해 주시면 될 거야. 어렵진 않았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게 중요했던 거지. 자, d가 1일 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7빵빵이 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원래 그렇게 7빵빵이 가능하면 a, b, c가 음이 아닌 정수가 됐었겠죠? 만약에 7빵빵이면 3h 그냥 7하면 돼. 근데 여기는 사과, 배, 귤을 7개를 사는데 무조건 엄마가 하나씩은 다 갖고 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계산하시면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가 4가 돼서 4빵빵 가능하니 yes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공식 쓰시면 3h4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알려드릴게. 여러분들 nhr이라는 공식을 실제로 이제 그 너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나는 안 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n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 빼주시고 여기 있는 r에 대해서 더해주시면 돼. n-1 더하기 r 컨비네이션 얘네 둘 중 아무거나 와도 돼. n-1이 와도 되고 r이 와도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공식을 그렇게 쓸 겁니다. 그럼 얘는 하나 빼니까 2 더하기 4니까 6 컨비네이션 2가 돼서 15가지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고 자, 두번째는 d가 2가 되는 경우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렇게 4가 될 겁니다.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자연수니까 하나씩 주고 시작을 하면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가 1이야. 근데 이거를 뭐 공식을 쓸 필요는 없잖아. 1-0-0-1-0-0-1 이거는 그냥 세 가지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요거랑 요거랑 경우의 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아니죠? 합의 법칙입니다. 얘는 그래서 정답은 18가지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28번 갑니다. 어, 난 나름 28번은 괜찮았다고 생각해. 어, 요거는 괜찮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전체 29, 30보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더 어려웠어. 물론 30번도 조금은 그래. 그 여사권이라는 걸 못 찾았으면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나름 28번이 29번보다 쉬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봐봐. 지금 원 모양의 식탁의 같은 종류의 접시야. 자, 이게 중요한 거야. 같은 접시야. 같은 접시 4개. 자, 그 다음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여있다. 맨 끝에 보니까 회전하에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순열입니다. 끝. 4개 접시 위에 서로 다른 빵. 야, 이것도 중요해. 서로 다른 빵 5개와 and 서로 같은 사탕 5개를 지금 접시 위에 올려놓으려고 해. 근데 조건에 보니까 각 접시에는 1개 이상의 빵을 잡는데 그러면 빵이 5개니까 각 접시에 빵 하나씩 놓으면 무조건 하나의 접시 위에는 2개의 빵이 있겠네. 그치? 그런데 맨 끝에 뭐라 하냐면 회전하에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대. 에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갑시다. 아니, 원탁의 나열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접시가 이렇게 이렇게 있을 텐데 접시는 똑같은 접시라며. 그쵸? 그럼 어느 한 접시는 2개가 갈 거 아니야? 어, 여기다 2개 해. 여기 1개씩 있을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5개 중에서 2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빵 2개를 올려놔야 되니까. 그래, 5컴비네이션 2.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돌렸을 때 일치하는 것도 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뭐야? 이거 그냥 픽스 해버려. 그냥 원순열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그냥 순열이야. 원순열. 그러니까 원순열이 아니라 원순열 이거야. 순열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픽스시키면 그냥 얘네들 나열만 하면 되잖아. 선팩토리얼. 이것도 선생님 강의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내가 또 유튜브에 무료 강의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 알았지? 이거 원순열 같은 거. 중복조합이랑.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가조건까지 정확하게 만족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조건이 뭐라 그러냐면 각 접시에 담은 빵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이 3개 이하래. 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기출 문제를 얼마나 많이 복습을 했느냐의 차이점이야.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이거는 못 풀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접시가 4개가 있잖아. A라는 빵이랑 B라는 빵이 들어가 있는 접시가 있고 C라는 빵이 들어가 있는 접시 D라는 빵이 들어가 있는 접시 E라는 빵이 들어가 있는 접시라고 하자. 이미 이건 세팅이 다 끝난 거야, 지금. 됐습니까? 자, 여기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사탕을 넣을 건데 사탕은 똑같은 거야. 그럼 봐봐. 이 접시, 이 접시, 이 접시, 이 접시 이제 서로 다른 접시야, 그치? 야, 이거 옛날에 그런 것도 나왔는데 마네킹이 두 개가 있어. 그 마네킹은 똑같은 마네킹이지. 근데 여기다가 파란색 셔츠를 입히고 빨간색 셔츠를 입었어. 그러는 순간 서로 다른 마네킹이 되는 거야. 접시도 똑같은 접시였는데 A, B라는 빵이 들어가 있고 C라는 빵 D라는 빵 E라는 빵이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다른 접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죠? 그러면 서로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것에 집어넣는 거니까 조합인 거야.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일단 이미 여기가 두 개가 있고 한 개가 있고 한 개가 있고 한 개가 있으니까 다 합쳐서 몇 개를 넘으면 안 돼. 세 개를 넘으면 안 돼. 그죠?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갑니다. 첫 번째 야, 여기 하나도 안 집어넣어. 그치? 하나도 안 집어넣는 경우 얘가 하나도 안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한 개 집어넣을 수도 있어. 그치?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 각 접시에 당은 빵의 개수는 무조건 빵의 개수의 합이 세 개 이하이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맨 끝에 조건에 뭐라 그랬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남김없이 담는 경우의 수. 일단 남김없이 넣어야 돼. 자, 그러면 봐봐. 야, 사탕이 다섯 개가 있잖아. 오빵빵 이런 거 안 되겠네. 그치? 됐습니까? 그러면 경우의 수를 다 나누냐?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씩 주면 되잖아. 하나씩 주면 얘 세 개 주고 나니까 몇 개 남았어? 두 개를 주고 남았어. 그러면 이 빵빵 가능하니 예스 가능하잖아. 세 개를 넘으면 안 된다며. 맥시멈이 세 개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세 명에게 두 개를 주니까 3H2가 되시고 자, 두 번째는 얘한테 하나를 줘. 그 다음에 얘네는 이렇게 하나씩 일단 다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거 그냥 아무데나 가도 되지. 세 가지 가시면 돼.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이거는 2 플러스 2니까 4 컨비네이션 2가 되고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6 더하기 3이니까 9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다 됐어. 자, 지금 저 5 컨비네이션은 어차피 10이고 3 팩토리얼은 6이니까 60 곱하기 9 하니까 정답은 540까지.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엄청 좋았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29번 갑니다. 자, 29번 갑니다. 자, 1, 2, 3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를 선택한 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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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중복 순열 딱 보자마자 중복 순열입니다. 자, 근데 가 조건에 보시면 1, 2, 3은 무조건 1개 이상씩 선택한대. 오케이, 그럼 봐봐. 6 자리가 있는데 1, 2, 3은 무조건 하나 이상씩 선택해야 되니까 일단 3개는 일단 1, 2, 3을 선택하고 가자. 그 다음에 선택한 6개 수의 합이 4의 배수.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자, 저번에도 내가 총평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 자체가 N의 배수다. 자, 어떤 수 자체가 2의 배수야. 그러면 끝자리가 0, 2, 4, 6, 8이면 돼. 어떤 숫자 자체가 3의 배수면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돼. 어떤 숫자 자체가 지금처럼 4의 배수다. 그러면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됩니다. 어떤 숫자 자체가 5의 배수면 끝자리가 0 또는 5가 되면 돼.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어떤 숫자가 6의 배수다. 그러면 끝자리가 0, 2, 4, 6, 8이면서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처럼 어떤 수들의 합이 N의 배수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나머지로 접근을 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데. 나머지가 중요한 거야. 이거는 이미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반성해야 돼. 이거는 기출문제에 나와있는 패턴입니다. 그럼 끝났어. 얘네들 다 더하면 얼마야?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이네. 나머지 2네 얘는. 그럼 얘하고 얘네들을 다 해가지고 누구 만들면 돼? 4의 배수가 되려면 얘도 나머지가 2가 되면 되네.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1, 2, 3입니다. 자 1, 1, 1 3이니까 안 되고 2, 2, 2 어이구 가능하네. 그다음 3, 3, 3 안 되고 1, 1, 2 안 돼야. 4야. 또 누가 있겠어? 이거 그대로 가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나열하면 돼? 1, 2, 3 2, 2, 2, 2를 나열하면 됩니다. 순식간에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어버렸네. 자 6 팩토리얼 나누기 하나, 둘, 셋, 넷 4 팩토리얼 가니까 이거 6 곱하기 5 앞으로 빼면 되니까 30까지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 2, 3 1, 2, 3을 나열하시면 돼. 그러면 6 팩토리얼을 두 가지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로 남으면 됩니다.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 그래서 이거는 계산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더하시면 120가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았는데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자 이제 마지막 30번 갑니다. 확률과 통계는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30분만 하자. 제발 우리 확통은 하루에 30분만 해도 돼. 아니 30분도 투자 못하겠니?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오케이 됐어. 그냥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10분씩이라도 쪼개서 해. 30분 어떻게 하냐고 10분 야 순열 가져와 하고 10분 확률하고 10분 통계해. 제발 부탁 좀 하자 여러분들. 아 진짜 선생님이 부탁을 해야 돼 이거는 확률과 통계는 제발 좀 너무 쉽게 나오잖아. 그리고 다른 문제지 볼 필요도 없어. 뭐 인강 교재 다 필요 없어. 내 것도 필요 없어. 그냥 기출문제 사서 풀면 돼. 자이스토리 마트폰 아무거나 사. 거기다가 조금 이제 네가 실력이 늘잖아. 그러면 이제 저 뒤에 있는 29, 30분 맞춰야 될 거 아니니. 그럼 수능특강까지만 하자. 딱. 수능특강에서 계속 변형되서 나오니까.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딱 수능특강까지만 하자. 갑시다. 3번.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딱 문제를 보고 힌트를 파악하셨어야 돼. 자 정의역이 1, 2, 3, 4, 5고 자 F 라는 함수가 X에서 X로 가는 거야. 똑같은 거네. 자 그때 개수를 구하시오. 동그라미. 개수니까 중복순열 일단 개수니까 그럼 갈 수 있는 값수가 5의 5제곱이야? 되게 많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조건을 주어질 거야. 자 가조건 자 X안에 이미의 실 두 원수 X1, X2에 대해서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의 값이 FX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딱 보자마자 생각나야지. 이거 뭡니까? 이거 등호가 없으면 뭐야? 증가함수 두 번째 함수적 해석이 아니라 순열과 조합으로 해석하면 조합 근데 이게 등호가 있으면 얘네들이 똑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중복 조합이라고 딱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셨어야 돼. 자 그 다음 나 조건을 보니까 헐 F2는 1이 아니고 이런 거 불편하다. 1이 아니고 니네는 아니고가 나왔을 때 항상 반대 명제를 생각해주는 게 좋아. 근데 여기는 2고 AND F4 곱하기 F5가 20보다 작은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AND니까 대부분 F2가 1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F2가 1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5인 경우로 다 나눠서 한 사람도 있어.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념 강의할 때 사실 여사건을 풀었을 때 사실상 답을 모르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여사건으로 푸는 게 빠를까 아닌 게 빠를까 이거 되게 사실은 구분하기 쉽지 않거든. 그럼 정확하게 생각을 해 네가 구하기 편한 꼴로 가는 거야. 얘를 F2가 1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로 나누는 게 편하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답이 나와? 그리고 F4 곱하기 F5가 이거 0이래. 이거 20보다 작은 건데? 20보다 작으니까 봐봐 1 곱하기 1도 되고 헐 2 곱하기 2도 되고 1 곱하기 2 2 곱하기 겁나 많네. 그치? 근데 20보다 작지 않은 경우는 4 5 5 4 5 5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그런 것도 있어. 예전에 나왔던 좀 안 좋은 문제들 중에서는 어떤 정직한 사건을 구하는 게 6개고 여사건 구하는 게 4개였어. 그럼 당연히 이걸 구하는 것보다 이거 구하는 게 훨씬 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이거 가짓수가 더 많았어. 그런 경우도 있어. 그건 까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 사실 우리가 답을 알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을 때 여사건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더 구하기가 내가 구하기 쉬운 거 그런 것들이나 또는 개수가 적은 거 위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같지 않다는 조금 가짓수가 많으니까 같은 경우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얘는 20보다 크거나 같은 게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를 딱 보시고 나서 오케이 나 여사건으로 풀어야지 라는 생각이 드셨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가조건에 의해서 F12345는 절대로 중복조합을 망족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 갑니다. 자 X가 1, 2, 3, 4, 5고 또 X가 1, 2, 3, 4, 5가 됩니다.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였는데 자 이제 우리가 N하고 R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드렸죠. NHR, NCR, NPR, NPIR 전부 다 N은 선택을 당하는 거 R은 선택을 하는 거 자 함수에서 누가 선택을 하니 정의역이 선택을 하지 그 다음에 공역이 선택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중복조합을 만족해야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O, H, O가 될 거야. 알겠니? 자 하나 빼시면 4니까 4 더하기 5니까 9컴비네이션 4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이 계산해 왔으니까 126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는 나의 여사건을 구할 거야. 그럼 전체에서 126에서 이거 빼주시면 돼. 자 이거에 여사건을 갑시다. 자 요 놈의 여사건을 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반대가 되니까 F2가 1인 경우가 되고 AND는 O가 되고 그 다음에 작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사건으로 바꾸게 되시면 F2가 1 또는 F4 곱하기 F5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이거 경우의 수 더하기 이거 경우의 수 한 다음에 얘네들의 교집합 항상 5화가 오르면 교집합 꼭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죠? 자 먼저 F2가 1이 되는 경우부터 갑시다. 자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4 5 입니다. 자 F2가 1이야. 그럼 끝. F1도 1 왜냐하면 F1은 F2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린 끝났습니다. 3 4 5가 어디 대응이 돼야 돼? 1 2 3 4 5의 대응이 됩니다. 얘 3 4 5가 다 1의 대응이 돼도 되죠? 자 아까 얘가 선택을 하는 놈 얘가 선택을 당하는 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5 H3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하나 빼니까 4 7 컨비네이션 3이고 요것도 유명하지 35가지 요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F4 곱하기 F5가 20보다 크거나 같은데 야 끝났어 이것도 F4가 F5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4하고 5인 경우랑 5 4는 안 되는 거야? 중복 조합에 의해서 그죠? 그 다음에 5 5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야. 해 보셔. 1 2 3 4 5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4 5 1 2 3 4 5 자 그럼 일단 F4가 4고 F5가 5야. 얘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 얘는 F4도 5고 F5도 5야. 자 그럼 여기는 1 2 3 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대응이 되어야 했어? 여기 1 2 3 4까지밖에 안 되겠네? 5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는 1 2 3은 어디에 대응이 되어야 되겠어? 1 2 3 4 5의 대응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 얘는 4 H 3이 되시고 얘 하나 빼면 6 컨비네이션 3 이므로 여기 20까지 그 다음에 얘는 아까랑 똑같네 5 H3이니까 35개 이렇게 가시면 돼. 자 이제 문제는 이것만 하면 답이 안 나와. 뭐가 나와야 돼? 자 D 자 F2가 1 이면서 F4 곱하기 F5가 아이고 좁다. 2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그냥 절로 갈까? 야 일로 와봐. 여기로 가자. 어차피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이제 여기서 하자. 아니 저기 너무 좁은데 하니까 너무 안 보일 것 같아. 자 D F2가 1 이면서 F4 곱하기 F5가 20인 경우에 수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쵸? 아까 왜? 얘가 4, 5, 5, 5가 돼 있는 경우니까 자 봅시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자 F F 자 F2가 1이니까 일단 요렇게는 일단 세팅이 될 겁니다. 그쵸? F2가 1이니까 얘는 F4가 4고 F5가 5인 경우 얘는 F4가 5고 F5가 5인 경우야. 그러면 야 얘는 1, 2, 3 1, 2, 3, 4 중에 한 가지 가시면 되고 그쵸? 그 다음 얘는 1, 2, 3, 4, 5 중에 하나 가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몇 가지? 4개 더하기 5가지니까 총 9가지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1, 2, 3 여기 위에다가 하겠습니다. 자 전체 126에서 35가지를 더하고 그 다음에 20가지를 더하고 35가지를 더한 다음에 9가지를 빼야 되지. 자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냐? 90 그러면 90에서 9를 빼니까 81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5가지가 나올 거야.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유형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니까 이거 2022학년도에서는 28번으로 출제가 됐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자주 보게 될 거니까 사실 30번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단지 이거 여사권을 알아내느냐 못 알아내느냐 그 차이점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찾아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마무리할게 자 우리 확통러들 잘 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풀어내는 문제들을 보면 사실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시험인 것 같아요. 적어도 앞으로 이제 4월 모의고사가 5월달로 바뀌었죠. 5월 10일날 보고 그 다음에 한 3주 있다가 바로 6월 평가원 6월 1일날 시험을 볼 텐데 조금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 그죠? 지금부터 5월 10일까지 적어도 한 5주에서 6주 정도는 남았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변수가 있어. 이 확통러 중에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가 변수인데 그게 뭐냐면 내신 기간이 겹쳐있을 거야. 근데 사실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3은 내신과 수능을 가릴 때가 아니야. 전체적으로 그냥 수능 공부를 하시면 돼. 내신은 내신 기간에 반짝 하루 이틀 하면 돼. 왜? 어차피 너희들이 공부하는 과목이 수원 수투 확통이거든? 근데 확통 선택 선택자들이 감사하게도 학교 선생들이 확통을 3학년 때 시험 보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는 뭐 심화수학이라는 명목하에 수원 수투를 하실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냥 수능 공부하면서 기출 분석하고 학교에서 수능 특강 나가 그럼 수능 특강 문제 풀고 그렇게 되면 내신 대비가 되면서 모의고사 대비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달 동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월달 모의고사가 조금은 힘겨웠던 이유는 진짜 말 그대로 준비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N수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해 동안 그래도 최소 5개월에서 6개월은 수능 공부를 하고 거기다가 방학 때 좀 더 빡세게 두 달을 하니까 어느 정도 3월달 모의고사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어제 충격적으로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사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적분 선택을 하다가 저녁에 내가 열한 10시 30 지금 딱 12시간 전이네 10시 37분인가 제가 그때 핸드폰으로 등급 컷을 받거든 진짜 충격이었어.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오케이 근데 확통은 3등급에서 확 떨어지더라고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성적에서 내가 원래는 5등급 6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마 성적표 받아보면 3등급 4등급 등 애들이 많을 거야. 확통은 4등급이 내가 알기로는 충격이었어. 20몇 점이야. 4등급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거기다 확통은 1등급이 82고 2등급이 71이고 3등급이 훑 떨어져. 50몇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3등급을 받았다 4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되게 방심하시면 안 돼. 분명히 이제 재수생들이 들어오는 6월평가원에서는 이게 확 올라갈 거야. 전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3등급을 지금 받았다 하더라도 6월평가원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5등급 6등급이 뜰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최소 우리 확통러들 30분만 하자. 알았니? 30분만 하루에 확통을 공부합시다.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풀어드린 것처럼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확통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5월달 모의고사 해설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